마인크래프트 유저라면 알아야 할 명령어 1.17.1 버전 최신 명령어 1.17부터 있던 명령어인데 번들입니다 번들 꾸러미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을걸?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더라이트는 용암에 타지 않아요 다이아는 타 볼까? 다이아는 불에 타 근데 네더라이트는 불에 안 타고 다시 올라와요 자 근데 꾸러미는 불에 타 꾸러미가 용암에 타지 않습니까? 그러면 꾸러미 안에 넣은 네더라이트는 탈까? 우리는 그걸 확인해볼거에요 자 꾸러미 안에 넣을거에요 넣었죠 지금? 들어갔어요 어! 어! 안 탄다 이말이야 아주 잘 만들었네 게이들